영어로 출전 정성 자 알겠지? 잠시 조금만 참자 아 응 잘 어 좋은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드라이브 갈 사람 진이 형 구함? 야, 너 대답이 예상 밖이다. 드라이브 갈 진이 구함? 아니야, 형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. 뭐야, 여기? 뭐, 게임 할 거니, 하나야. 아니야, 게임 아니야. 가자, 그럼 우리들에 가자. 나빼해 찍어봐 위민, 허드유 어... 치민이 어디 갔어요? WB 와우! 와우! 전형우! 웰! 랜딩요정 랜딩요정 태형이가 하나 뭐해야 돼? 이렇게 끝나나? 이렇게 끝나? 랜딩요정 돼서 너 생각 안 돼? 청양사 공개 청양사 공개 청양 사주세요 청양사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요리도 못해 재밌게 아아아아아아 청양사 청양사 주세요 ㅋㅋㅋㅋㅋ 헤헤헤헤헤헿 재식이 첫 컨셉텐데 저희가 처음으로 어떻게 해서 제일 큰 컨셉을 만든 것 socially 다음에도 더 큰 무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대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달려라 안 받아줘요 뭐야 하는거야? 안 들어와요 달려라 달려 밤 밤 그라라 그래 안 들어와요 다시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게여 편려라! 편려라! 방탄!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. 인정이 상했어. 오늘은 이런 배경이 예전에 찍은 것 처럼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, 뭐 하지? 오늘 걷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막아드립니다. 안녕하세요! 이렇게 한집이 이 조언을 한 번 더 잘하는 것 같다. 아! 너무 좋습니다. 으아 쉽지 지민이 뛰었는데 막 안나오는 거 아니야? 나 안 나왔다고 하는데 자 자 여러분 아니 아니 실패에요 실패에요 어깨에서 신상 나와줘 야 지민이 역대 끝이 나왔어 형 보는데 이게 어깨예요 지민이 역대 끝이 나왔어 뭐야 자 이리 와 두 번째 가면 두 번째 너는 열 번을 해야 돼 와 열 번을 해야 돼 잘해내야 할까요? 오늘 할 테니까 저에게는 소중한 우리 친할머니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데 우리 태용이 먹고 싶은데 엠 조금씩 제가 들을 때 하나 둘 셋 총알 총알 어깨선 이상 나와야 돼 저렇게 얼굴만 나오면 아니야 대세 어 야 오, 야, 오, 야 야, 박찌! 야, 이거 아스트라 백장 아니야? 야, 오늘 박찌기만 믿고 가자 성공인가요? 저 왼쪽 어깨 나가지 않았어요? 형, 둘이 뛰니까 봐줍시다 그래, 가자 목숨 걸고 갑니다, 목숨 걸고 썩어, 썩어 썩, 썩어요? 아, 저게 못됐어, 지민이 못댔어 아, 안 돼! 정시만요, 민이스블라, 저 썩소 아닙니다 무슨, 썩소이죠? 썩소지 저 썩소가 아닙니다 아니, 저 썩소 맞지, 저 형도? 하나, 하나, 둘, 셋 윙크 아, 형이 잘하는데? 형 완전 잘해 야, 나 안 들려 아.. 아껴 아껴 잠시만요 태형이는 한쪽 어깨가 안 남았습니다 얘는 눈이 없습니다 야 저거 진짜 명사진이다 여러분 평소에 제가 윙크를 하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태형이 인정할 거예요 말 거예요? 야 인정해 인정해 야 지민이 진짜 귀엽다 저 사진 지민아 너 요정 같다 저 사진 저 천사예요 됐다 내꺼 됐다 내꺼 이렇게 됐다 라시 됐다 내꺼시 이제 한 번씩 말기도 하면서 지민 돼지같이 났어 10시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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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도 겁나 뛰었다 아 오랜만에 레드빌라 콘서트를 하는데 어때요? 진짜 목이 소리가 들리는데 와 이게 목이 소리구나 송욱씨 네 제가 오랜만에 레드빌라 콘서트를 하시나요? 잘 놀지마 오 네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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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